다 이쁜걸? 다 이쁜걸? 이 양면이 더 마음에 드세요? 네 양면으로 한 벌러들어 아닌가? 양면이 낫지 않을까요? 네 아닌가? 검정이 나은 것 같아요 네 저 입혀보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 뒤에 3번도 흰색으로 가능해요? 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번호도 흰색으로 하고 네 대신 이 별을 그럼 별이 노란색이 된 거예요 네 로 정했습니다 그거랑 그게 더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렇게 잘하는 괜찮나요? 네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단면, 단면 할까? 양면 말고 단면으로 할까? 단면으로 해야겠다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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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 주시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양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고척돔을 좋아하기 때문에 홈 유니폼을 선택을 했고 뒷면이 있는 거 없는 걸 봤을 때 딱 봤을 때 있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별 3이니까 3번을 뺄 수 없습니다 넣어봤습니다 각 만관부 안녕하세요 샘플이 왔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한번 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않고 봐도 딱 봐도 이쁘긴 한데 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짠 짠 어떤가요? 괜찮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괜찮게 느껴지기 때문에 팬분들도 만족하시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이 재질도 편한 재질이라 제가 아주 좋은데요 맘에 듭니다 저는 하하하 근데 디자인은 어떤 색깔하고 잘 봐봐 어 좀 우려했던 부분을 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거를 잘 반영해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잘 이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음 이 뒤에 제 약간 그림 같은 이것도 참 잘 나온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 옷을 개서 넣는 거잖아요 네 사람마다 옷 개는 방법이 모두 다른 거 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팁이 없어요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접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편이고 또 두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건 비밀입니다 왜요? 또 하기 힘들잖아요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하나만 더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는 연습 중인 건데 정말 인스타에서 본 건데 그 3초만의 계기 아세요? 3초만의 계기? 여기를 잡고 저도 연습 중인데 잘 되진 않더라고 또 여기를 잡고 이대로 와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짠 연습하면 3초 걸려요 지금은 제가 제가 보여드리느라 이렇게 된 거지 딱 김혜성이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접으니까 그쵸?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넣으면 넣어서도 절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연습해서 3초 안에 계시길 이 통에는 제 사인도 있더라고요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 통을 또 활용하기엔 그 야구공 넣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통이 정확히 3개가 들어간 것 같은데 제 사인볼 제 사인볼 제 사인볼 이렇게 3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제 사인볼 하나 여기서 잘 굴려가면서 맞추세요 4개 들어갈 것 같은데요 4개 들어갑니다 무조건 제 사인볼 4개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팀에서 이쁜 티셔츠를 또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1.5 chance 내가 incluso 1.5 3.25 12.25 마지막으로 Liquide 16.25 집에 19.25 김혜성 선수 플레이언 선수 받으러 고속도로 오세요. 그냥 이렇게 바로 딱 5초로 바꿔주세요. 아까는 제가 일부러 천천히 보여드린 거라니까요. 연습해보세요, 다들. 아시겠죠?